안녕하세요 희영이에요.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그루스 카르텐셋이라고 써있는 150개의 타일이 들어있는 그런 세트 박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이렇게 사실 이런 제품이 들어있는데 지금 뭐 50개 카드 50개 쿠베트 그리고 또 이제 선물 같은데 붙일 수 있는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택같은 제품도 들어있고 50장이 그리고 5미터로 된 녹근 제품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시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드를 물론 이 재료들이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내고 있고요.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. 세트 구성을 이제 독일어로 설명해 놓았고요. 여기 이제 뭐 센티라던가 뭐 장수라던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카드 만드는 거 그리고 이거는 봉투겠죠. 그리고 이제 택 그리고 녹근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웰트빌드에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많이 애용하고 있는 책을 살 때나 뭐 이제 뭐 학용품이라던가 액세서리 살 때 그리고 집안 꾸미는 거 살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웰트빌드입니다.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색으로 이렇게 들어있고 열 장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다 하나하나 세워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카드 만드는 그런 종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택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의 택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봉투 봉투도 색깔에 맞게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녹근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장식을 하거나 택을 부착할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오늘부터 또 멋지게 핸드메이드 작업 제가 좋아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이만 짧은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